방송은 안녕 나는 에리야 넌 누구야? 안녕 루키 에리는 음악 만들고 공연하고 그런 사람이야 카레 수카라라는 가게에 너무 맛있어 수카라 스태프분께서 그랬대 저 손님 카레 중독이라고 안녕하세요 이런 식이야? 잠깐만 에리의 웨이킹 라이프는 고품격 소통 방송이야 왜냐하면 라또의 밴드 뮤직 어플에 들어가면 채팅할 수 있는데 나랑 얘기를 하는 기분인 거야 뭐야? 벌써 그렇게 끝난 거야? 그저께 틀은 마지막 노래가 마지막으로 들은 노래인 것 같아 어제 노래 안 들은 것 같아 너는 얼마나 자주 듣는데? 너 지금 듣고 있구나? 잘 안 들리겠다 제발 내 오른쪽이 마음에 들어 사진 찍을 때 약간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해가지고 나 지금 기분 좋다 저는 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에리의 무대 꿈꾸듯이 들어주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너가 도전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서 준비해보자 어떤 결과 든 그래도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즐겼으면 좋겠어 나의 끝까지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기억이 없을까